. 여기가 외도 기념관입니다. 외도 메모리얼 갤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. . 슬립자 이창호 최우수 부부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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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멘트 보입니다. 생전 이창호 씨의 모습 찍힌 사진들 바깥에는 바다가 바다가 그리스 틀은 멋있죠. 기념관이었습니다. 파란 하늘이 참 좋습니다.